아, 어디야? 거울 앞에 있냐, 오늘? 아, 귀여워. 어떡해. 저희가 봐도 예쁜데 본인이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지금 본인 얼굴에 좌우가 다 맘에 드는 거예요. 음, 화장하는 거예요? 우와. 뽀뽀뽀뽀뽀. 치즈 레드. 뽀뽀뽀. 상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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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해. 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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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해. 누나가 메이크업 해줄게. 아니, 나은이가 메이크업을 해준다고요? 누나가 건우 꾸며줄 때마다 건우는 맘에 안 들어 했었거든요. 누나, 안 돼. 누나가 할 때마다 그죠? 오늘도 뭘 많이 챙기는데요, 지금? 누나가 메이크업 해줄게. 도망쳐, 도망쳐. 하하, 건우야. 건우야, 내가 해줄게. 자. 자. 어? 야. 건우야, 예쁘다. 선탁해. 선탁. 아예 원천 봉쇄하려고 지금 고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구아. 그거 어디 구아. 그거 내 거야. 그거 안 돼. 아유, 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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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놀이가 돼버리는 게 놀이가. 그저, 이제 건우한테는 술래 잡기가 돼버린 거죠. 아, 잡혔어. 아, 잡혔어. 아, 잡혔어. 빨리, 놓아. 나은이가. 와, 진지 끌고. 동생이. 아, 힘이 이렇게 좋아요? 아, 힘이 이렇게 좋아요? 와, 대박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술래로 와. 자, 이렇게. 또 도망가려고. 구아, 왜 그래. 건우, 가지 마. 아니, 건우한테 술래 잡기니까. 아이고, 어떡해요. 건우는 싫은데. 건우야. bark imagined covid 누나. 누나. 응? 아, 뭐가 좀. 아이고, 아 Fight 아이고, 예뻐라. 아, 한 입장에 결정 gegen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누나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 누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돈이 하나,imy. 아이, 예뻐. 누나 찾아봐 건우 오니까 쉿 자 드디어 건우 출격합니다 과연 우리 건우가 찾을 수 있을까요? 미치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안방에 들어가네요 이런거가 저돌적으로 가네요 찾을테다 사탕 먹어 소리 내지 마! 콜리자라! 어? 안 돼! 콜리인거! 누나 소리가 들렸거든 어 안돼 안돼 여기에? 어? 또 들렸어 또 뭐야? 또 뭐야? 저 눈 봐 저 눈 봐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없다 이거지 음..뭐야? 보자 보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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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튼 말하지마 우리 내 손을 오! 안 들렸어 아 들렸어 확실히 들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빨리빨리 빨리 빨리 어떡해 빨리빨리 건우가 나와 찾으세요 아 아 에 나 보여요? 좋아 잘 보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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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삑가 뿡 아이고 둘이 재미있게 잘 놀해 아이고야 아이고 저것도 팔려고 아이고 이거 질문서까지 다 내오겠네 아 이게 지금 플리마켓 총각락두고 둘이 연습하는 건가봐요 꼼꼼하네 빨리빨리빨리 우와 바나나 사세요 잘할거 같아요 레모넷사세요 레모넷 어 배달 주문인가봐요 배달도에요? 네 네네 가겠습니다 아니 거나 거나 이거 필요해 아 배달 손님께 서비스가 있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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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산 넘고 물 건너서 솜파워 건너 저렇게 어렵게 그쵸? 아니 카트는 저렇게 들 수 있을 거면 끌지 말고 들어라 이 정도면 거의 해외 배송인데요? 아 그러네요 드디어 배달 왔습니다 카트까지 통째로 주네요 다음 배달 없어 아 카트 서비스 다 팔렸어요 아 한방에 그쵸 카트까지 줘버렸으니까 하트까지 줘버렸으니까 하트까지 줘버렸으니까 우와 하하하하 이야 그렇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는 하하하하 지금 이걸 팔아도 되나 지금 괜찮은 의자인가 단단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죠 아이 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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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어다니는 거예요 그때 체크하고 헉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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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홍보판이네요 와, 내 장애! 이 삼라만상 모든 걸 보고 지금 건우는 감탄하는 나이라 아 비눗방울 아 나 건우 저 감탄하는 소리 벨소리 같은 걸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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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요? 어 저거는 건우꺼잖아요 아 이거 이거 건우꺼인데 이거 진짜 팔아도 되겠어? 응 응 했는데 자 자 자 아 아우 이거 2천원이에요? 가자 아 이거 어떻게 풀렸어 풀렸어요 이미 야 건우가 잠깐만 건우 허락 안 받았어요 어떡해 건우가 왔는데 뭔가 허전하죠? 아 이미 슬퍼 표정이에요 어떡해 이 모차가 어디 갔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손수건 꺼내세요 이제 느낌이 안 좋아요 다VIP 히이야 하하 딱 그렇거잖아 되게 엄마 찾아 나선 선마을 아이 같지 않아요?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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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핳 어? 여긴 이거 맞아요? 아니야 그래 이게 아니 아니야 아니죠 이게 프레임이 달라요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밀어보는데요 아니였어 아닌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그거 갖고 집에 갔나 봐 지금 아주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그쵸? 혹시 여기 있을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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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잖아 어떡해 마침 그 친구 맞죠? 나야 아까 새갔잖아요 봐봐 오른쪽 건우야 이쪽 오른쪽 오른쪽 돌아봐야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별 영화 아니야 이러고 다음 주에 뜨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까 옆에 있었는데 건우야 하하하하 저기 뒤에 지나가고 있어요 어떡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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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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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다구요 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슬퍼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아 이거 완전히 무슨 출국하는 옛 애인 찾아서 공항에서 당황하는 그 장난 아니에요 완전 드라마에요 지금 호수야 너 밥 먹어야지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 너무 슬프잖아 어? 이때?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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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실히 봤어 이번에 다리에 힘 풀리죠? 아 이거 이러면 이제 또 법적 분쟁으로 가죠 이게 그쵸 이 친구는 분명히 샀거든요 그럼요 이게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어 누나가 그쵸 야 나은이가 가서 중재를 해줘야지 둘 다 싸우지마 둘 다 싸우지마 둘 다 싸우지마 아 진짜 감사한 소비자다 아 진짜 감사한 소비자다 죄송해요 돈을 돈을 다 준다고요? 저 2,000원 주고 샀는데 2,000원만 그치 아버지 아유 아유 역시 누나밖에 없네요 다시 만났어 다시 만났어 다시 만났어 여기 돈 넣고 우리 가자 아 귀여워 됐어요 됐다 됐다 왜요 고기가 달라 나은아 걱정하지마 와 와 진짜 진짜 맛있겠다 좋네요 고기가 아 오늘 저녁에 고기 먹어야겠다 주세요 아빠 주세요 그래요 끝 저거 다 태우면 안 되는데 저거는 살짝 이렇게 대충 익혀서 먹어야죠 아버지 저 맛있는 걸 다 태우고 있네 어 잘했어 잘했어 껴믹띠 껴믹띠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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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기 어떡해 이제 먹으면 될 거 또 물랐어 빨리 있을게 이제 먹으면 돼 뜨거워요 뜨거울텐데 아유 소고기 처음 먹는 거예요 엄청 잘하네. 날아가죠. 신세계를 맛보는 거죠. 맛있다 이거예요. 아 저 기름지고 저 육즙 빠지면 뭐. 참기름의 신세계를 알려줄게. 여기다 딱딱 찍어가고 딱딱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봐봐 딱딱딱 찍어줬다. 먹어봐. 저기 찍어먹으면 맛있죠. 먹어봐. 맛이 이제 다를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이제 뭐. 아유 건우 식성에 참기름까지 터득했으면 이제. 혼자 한근 반은 먹을걸요. 와 진짜 잘 먹네요 건우. 야 저거를 지금. 아유. 지금 롱테이크로 저걸 다 가는 거예요 저걸. 야 건우 엄청 빨리 먹는데. 취해야겠다 건우야. 건우 혼자 소 한 번을 다 먹겠다. 엄청 잘 먹어. 진짜 맛있나 보네. 그런가 봐요.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